네, 처리했습니다. 네, 알겠습니다. 네, 걱정 마십시오. 네, 끊겠습니다. 이 시간에 올 사람이 없는데. 어, 당신 왔어. 어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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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자기였구나. 아, 나 일이 빨리 끝나서 어, 늦게나 봐도 왔어. 어, 어, 그랬구나. 아, 어, 당신은 동창들이랑 빨리 만나고 왔네. 어, 그냥 간단하게 만나고 온 건데 뭘. 어, 어, 그래, 그래, 그래. 어, 빨리 씻고 나와. 하아. 하아. 휴. 음, 음. 음. 음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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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음. 음, 음, 음. 맛있다. 흐흐흐. 오빠, 근데 오빠는 왜 맨날 당근만 먹어? 아이, 당근만 먹는 게 아니라 난 맨날 당근만 주시던데. 음, 음. 음. 여보, 그런데 오늘 국이 좀 짜네? 국이 아니라 수프예요. 응. 그리고 내 입맛에는 딱 맞는 것 같은데? 응. 응?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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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, 잠깐만. 전화가 왔네? 응. 아, 네네. 아, 아침 일찍이요? 아, 네, 그래요. 으흠. 음. 누구야? 어? 아, 그 옆에 있는... 아, 현두엄마가 오늘 마트 세일한다고 같이 가자고 하네?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아, 네. 알겠습니다. 음, 음. 누구예요? 아 누구긴 회사지 서류를 챙겨오래 어제든 잘 먹었어 나 회사 빨리 일찍 가봐야겠다 좀 늦었네 그래요 잘 다녀와요 응 얘들아 너희도 늦었으니까 빨리 학교 가 응 잘 오겠습니다 조심히 갔다 와 잘 갔다 와 안녕 안녕 그래 오늘은 이 녀석이 좋겠군 응 네 이번에 직접 해결해줘야 중요한 인물이야 단일 이름은 김달보 일명 스카이스틱 고통과 무기를 만들어 천부를 위협하는 인물이라며 자신이 위험하다고 느꼈는지 국통 쪽에서 병원을 받으며 해기를 타고 도망갈 계획을 땅을 동안 제 맘만 해준다면 큰 보상을 준다고 하니 우리 경제들 우리 경제들 우리를 하지 않았을 거야 다른 경제업체보다 먼저 목표지점으로 가서 선수 쳐야 한다는 거 잊지 말 네 처리하겠습니다 타겟 이름 김 날봉 일명 스카이스틱 북동 쪽으로 이동한다고 하니 목표지점에 가서 조용히 타겟을 제거하시면 됩니다 응 알았어 아직 죽기엔 어린데 안타깝군 안타깝군 목표지점 도착 타깃 위치 확인 바람 목표지점까지 5분 정도 남았습니다 알겠다 오랜만에 스나이퍼 섬씨 좀 부려볼까 응 응 뭐지 민간인인가 타겟이 이쪽으로 온다는거지 아 내 바주카포로 단숨에 보내버려야겠구만 무기를 꺼내잖아 진정 저 녀석 누구야 이씨 대체 누구야 하이 경쟁 업체인가 안되겠군 으취 내 바주카포 마시나봐라 하이 대체 누구야 머리를 맞춰서 죽여버리겠어 치세하게 바주카포로 쏴 응 어 어 어 도대체 저 사람 누구야 어 으 당신이 왜 거기에 목표물이 총소리를 듣고 도주했습니다 위치가 발각되었으니 신속히 자리를 빠져나오십시오 하 알겠다 오픈을 보니 일단 두대하도록 하이 알겠습니다 하이 이게 대체 도대체 무슨 일이지 내가 잘못본건가 아니야 아닐거야 이번 인물을 처음 실패했더군 실패한 것도 모자라 경쟁 업체의 다른 스파이에게도 인분이 노출된 것 우리 조직의 정체를 알아내기 전에 그 녀석을 찾아내서 사살하도록 네가는 딱 일주일 주겠니 만약 죽이지 못한다면 네가 죽게 될 거야 걱정 마십시오 에이 젠장 도대체 어떻게 돌아가는 거야 아 인물이 실패하다니 그리고 다른 스파이에게도 얼굴이 밝혀져? 그 상대 스파이의 얼굴은 보았나요? 네 물론입니다 여자였습니다 그 그 여자 위치를 찾아냈어 이 주말을 처리하도록 만약 처리하지 못한다면 네가 죽게 될 거야 네 처리하겠습니다 음 음 으흠음 음 어 다녀왔어? 어 어 좀 늦었네? 어어 애들은 자? 음 자고 있어 배고프지? 내가 밥을 준비했는데 먹자 어 좋지 고기를 간단하게 해봤는데 어휴 칼이 좀 필요하겠는데 내가 좀 썰어줄게 칼이 어디있더라? 어 어 칼 아니야 아니야 됐어 됐어 내려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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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야 내려놔 안 썰어도 돼 나는 통 쪼려 먹는 거 좋아하지 않아 그래? 아 그럼 목마르겠다 여기 물 마셔 수도 protagonist 으음 으음 어 고마워. 어어 거와 물을 쏟았네 Mother 어 내가 닦아 Uh 아뇨 내가 아뇨 내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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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가져올게 아니 내가 갖고 올게 아 이게 더 뭐야 왜 여태 왜 몰랐을까 왜 모르고 살았지 어 여보 거기서 어 지금 나한테 총 쐈어 어 여보 아니야 잘못 쏜거야 오해야 오해 어 여보 이야기 좀 해 나한테 총을 쏘다니 10년 동안 같이 산게 겨우 이거냐 죽여버리겠어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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